자리 뭐 줘? 루티씨 없어? 그럼 뭐 해줘? 뭔지 물어봐? 아니, 엄마가 아까 다 씻고 엄마하고 갈아입은 건데. 뭐, 발톱 깎아달라고? 뭐야? 역대급 다해줌입니다. 우리 4년 만에 이렇게까지 다 해주는 가족은 처음이에요. 아니, 이건 PC방과 다를 게 없네요. 밥 얼른 해서 뭐 해줘? 계란밥? 그럼 만둣국 해줘. 쩔쩔 매면서 엄마 앞에다가 꼴딱 일어나서 뽀뽀뽀뽀뽀. 이게 싹 빠져있어요. 근데 거기서 끝하면 얘 못 도와줘요, 어머니. 둘 다 달라고 그랬어? 둘 다 달라고 그랬어? 어머, 위험해. 뭐가 날아오는데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치열하게 하셔야겠는데, 치열하게. 쁘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